너무 더워가지고 오빠 우리 친애도 좋지 이중이야 응? 왜 이렇게 오빠 곱게 생겼지? 뭐가 왜 이렇게 얼굴이 꼬아? 내가 고우면 안 돼? 어? 뽀뽀를 왜 그렇게 해? 아 됐어 삐졌어 아 왜 이래? 왜 자꾸 만져? 만지면 안 돼? 어 만지면 안 돼 왜 그러는 건데? 왜 안 돼? 왜 자꾸 나한테 어? 그렇게 손찌검을 하는 건데? 아 씨 그러지마 아 왜 이래? 손추행이야? 뭐? 내 건데 뭐 자기 거야? 다 내 거야 이거 나 다 내 거야 아니야 어머님이 놔줬어 아 됐어 손 다 피워 필요 없어 다 다 건드리지마 아 놔 놔 진짜 왜 그래? 자기야 자기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?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 머리 길거든? 자기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옷 입는 거야? 자꾸 왜 이런 옷 입고 다니냐고 귀찮다고 지금 다야 어? 귀찮으면 나야 귀찮으면? 내가 자꾸 이렇게 십이 오는데 어? 왜 자꾸 이렇게 받아 치는 거야 어? 귀여우니까 아니 진짜 작고 귀엽다 그러면 나 기분 나빠 왜 자꾸 십이 터는데 어? 자꾸 십이 떠네 어? 아 아 아 아 아 가만있어 하여 오줌 싸 아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아 아 하하 야 어떻게 똥구녕을 어떻게 내 입을 내려 갖다 대냐? 뽁뽁 한번 하면 5분도 시비 걸려줄게 진짜? 뻥이야 헉 됐어 시비 안 걸어 민구 같.. 민구기 같애 됐어 이제 시비 안 걸 거야 이제부터 시비 안 걸 거야 이제부터 시비 안 걸 거야 카메라 치워 나 지금 생얼이야 귀여우니까 그렇지 아 진짜 시비를 걸어도 넘어오지를 않는군! 몰카 끝 시비 걸기 실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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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 아이씨